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히어로 동욱이와 한 팀으로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스매싱 각도와 코트 이쪽 저쪽을 커버하는 범위를 보면 다시 봐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상대는 드라이브가 좋은 지수 여선동 중자강 팀입니다. 이들을 상대로 동욱이와 저는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는게 좋을까요? 이들을 상대로 동욱이 넘어갑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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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1, 2, 3, 2, 3, 2, 1 1, 2, 3, 2, 3, 2, 3, 2, 1 1, 2, 3, 2, 3, 2, 3, 2, 1 아아 아... помc 에이 야... 보이세요? 이 거 봐! 안됩니다! 안됩니다! 1v2v2v3v1V3 두번째 빙들은 0v3v2v2v3v4V4V2v3v4v2v4v4v3v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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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v4v4v 상태에서 으아! 으아아! 티팟ür 아이언래! 와아아아아! 예이! 할아버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